안녕하세요 집사 람미쥬에요 오늘은 뿌리미 로이 첫 발톱깎기 영상이에요 저는 사람용 손톱깎기가 편해서 고양이 발톱 자를 때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발톱에 맞게 세워서 잘라줍니다 발톱 자를 때 바짝 자르면 안되고 분홍색 부분 잘리지 않게 끝부분만 살짝 잘라줍니다 옛날에 쓰던 가위 모양 발톱깎기로는 상세하게 안되더라구요 사람용 손톱깎기로 자를 땐 고양이 발톱이 잘 보이고 우스러지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잘렸어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나로 연관한目 나는 구두에 두 descalage 재구이기 때문에 많이 잘라줍니다 손톱 먼저 연관한 느낌으로 구입을 해주세요 내가 사용할 수 업로드에 넣는 것 같아 imate끔 제가 설정한다면 이어서 나올 영상은 가까이에서 발톱 깎는 모습 촬영한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째 마리 발톱을 잘라볼거에요 아리 같은 경우는 발톱 자를 때 방향이 심하지 않아요 둘째 마리 발톱을 잘라볼거에요 아리 발톱을 한번 잘라볼거에요 아리 발톱을 한번 잘라볼거에요 아리 발톱을 한번 잘라볼게 아리 부끄러워 아리 부끄러워 아리 부끄러워 아리 부끄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